8월 17일 시작합니다. 8시 45분까지 로비드하고 있으니까 내려가야겠다. 7시 50분 정도가 안 오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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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쇼핑센터 데리고 온 건가? 나 딱히 살 게 없는데? 수당실은 일단 20분 정도 있으라고 했으니까 아 쇼핑도 포함인 건가 보네. 외국인 가족들에게만 비참이 되니까 와 넓은 곳으로 출발이 되겠네. 감사합니다. clim터 plur 침으로oper 침으로 이렇게 서론 다행히 공부해 주시옵소서 타고 가는 거구나 장안 시작합니다 반호가 왜있지? 다행히 공부해 주시옵소서 다행히 공부해 주시옵소서 자연과 함께 산책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쭉 가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검정색들 보이시죠? 여기 다 만져서 이렇게 될 거예요 다행히 공부해 주시옵소서 다행히 공부해 주시옵소서 다행히 공부해 주시옵소서 다행히 공부해 주시옵소서 WARN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옴마니밤메용? 옴마니밤메용 옴마니밤메용 아.. 베트남에서 궁예가 떠오른다 확실히 의사소송이 힘드네요 여기 파킹에서 일렉트리칼 타고 정문에서 쭉 7,9,10,11,12 그리고 라이트에서 내려간대요 제가 생각했을땐 산까지 갔다오는 코스인줄 알았거든요 장안이 다른 코스가 좀 더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다들 내려가고 계십니다 가이드하고 짧은 영어 해보니까 저기 산이 아니라 점심 먹고 보충 타고 다른데래요 여기가 아니었구나 아.. 의리 없다 여기서 여기서 고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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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모양만 하고서 너무 맛있다 프라임 맛있겠다 음.. 프라임 맛있네 모닝글로리가 음.. 음.. 불고기 맛있네 음.. 불고기맛이 제일 궁금해 음.. 음.. 불고기맛 나네 근데 약간 고개 찌개네 음.. 이거 그냥 생만치단거 같고 김밥은 재료가 똑같이 먹었는데 맛있고 야채 불고기 먹을만한데 대안은 뭐 썼어 썼어 마지막에 수박이라도 맛있겠다 너무 귀여워 어.. 이렇게 모자쓰고 출발 모트 타러 갑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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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중이 안 와요 집사도 깊어지겠지 ża Rendles na futura 아omination 자서 아 попроб이 공원 instructional 아 굿 뱀 이제 이 john ize 매우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우리 cruel 날씨에 왔어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내가 피곤하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 귀여워 너무 아름다워 잘한다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대활할 수가 없는 대활 족고낫고 벌레가 너무 좋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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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으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거 하루생이 어떻게 하시나 대단하셔 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 맞다 이번에는 500개의 계단이 있는 산 서역 가는 길에 베트남을 들렸었나? 동산의 시작 계단은 500개 여기가 정상이야? 아니면 저기가 정상이야? 매점이 있으니까 여기가 정상이 틀림없을거야 얼마 안 남았는데 높이 장난 아니네 그리고 이 용은 저녁이 되면 불이 들어오나봐요 여기 보니까 불 들어오게 되어 있네 저녁에 왜 올라온 사람 있어? 이 정도 봤으면 잘 안가되겠죠? 아까 버스 냈던 거 후효 언제 또 다시 내려가냐 언제 또 다시 내려가냐 버스 타고 간다고 했으니까 한입에 쭉 빨아먹고 먹고 가야겠다 또 다시 내려가냐 음 이거 맛있는 거 맞어? 안 단데 원래 이렇게 안 단건가 오 염소 해볼 굿 해볼 굿 해볼 굿 해볼 굿 해볼 굿 해볼 굿 내일 택시만 너무 맛있어 대박 영업직이어서 20만 pont 주만큼 잘해줬어요 안 받았다고 했는데 주고 그 대신 ??? 이틀도에 호텔 사장님이 추천해 준 하노이 가든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을거에요 1,2,2,1 맛있다 생각보다 많이 맛있지? 하나 더 시켰으면 좋겠다 이거는 고운 사 먹어볼까? 진짜 싱싱하구만 코코넛 새우가 코코넛 소스 없이 소스 없이 너무 비계쪽 맛없었나? 소스 찍어먹어볼까? 약간 시큼한 소스 돼지고기도 샐러드에 고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고수 빼달라고 하세요 되는 거겠지? 죽게 하겠어 맛있는데 아 네 와 깔끔하게 먹었죠? 고수가 약간 있었는데 고수가 약간 들어가지고 그냥 다 먹었어요 배부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정도면 괜찮 3,500,000원 17,500원 마무리는 저녁에 맥주와 바퀴 여행날 마지막 밤 맥주와 바퀴 아... 2,500,000원